오늘은 서울 지역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하는 내용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기본적인 계획들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방향들이 실질적으로 4월 7일 이후 오세율 서울시장의 선거 당선으로 인해서 당선인의 그런 공약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투영되고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오세율 서울시장의 당선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드디어 방향성이 개발로서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을 크게 가져갔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규제가 완화되는 정책들의 공약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강 르네상스가 다시 한번 부활하고 이런 지역들의 지역가치가 더욱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면 주변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모습들도 같이 함께 봤었었고요. 거기 더불어서 압구정이라든가 여의도 성수 목동 라인들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던 지역들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재건축의 기대감 물론 규제일 수는 있으나 이런 지역들의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빠르게 묶이면서 사업의 추진 속도는 훨씬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은 확실히 주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인해서 부동산 공약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지 오늘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서울 한강변의 35층 규제로 구성되어 있었던 계획들이 도시 기본 계획의 수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35층으로 규제됐었던 논란이 많이 있었던 그런 압구정이라든가 성수동 전략지구 또는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들 50층 규제로 완화가 되면서 이런 지역들의 사업성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의 속도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런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상황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강변 일대의 신규 아파트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신규 수변관리 계획에 따르는 마스터 플랜 계획들이 같이 함께 수립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같이 함께 공약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용적률 완화와 용도 지역의 변경을 통해서 전반적인 개선 사업들, 주거 정비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용적률적인 부분에서는 건물의 높이를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밀도 주택들의 사업들이 조금 더 빠른 추진 속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2종 주거지의 층수 7층 충고에 그런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고 민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라는 포커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민간 추진이 되기 위해서 사업성을 제고시키고 사업성을 상향시켜주면 자연스럽게 민간이 추진되는 속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작년, 재작년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지금 현저하게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죠. 내년보다 내후년까지도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추진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낼 수 있는 사업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고 용도 지역의 변경 또한 상업 지역의 비율이 강남과 비강남의 지역들이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격차를 완화시켜주고 용도를 상향시켜주겠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의회와 실질적으로 이제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서 역시 용적률과 용도 지역 충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의 민간으로서의 움직임들이 더욱더 빨라질 것은 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교통계획 동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이라든가 또는 강북 횡단선이라든가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선 개발 사업들이 또 추진되고 있는 모습들에서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충분히 분석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한 부동산 공약들 추진을 위한 잔여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단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내년에 또 재선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확실히 이번에 서울시장의 그런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투표수를 보면 확실히 기존의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 조금 잘못됐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확실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택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그만큼 잘 계획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 상향으로 인해서의 기대감 역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투기성 투자들이 또 성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잘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분별한 투기성 투자는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교통개발의 투쟁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 이런 지역들, 교통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지역 가치가 투자처로서 충분히 논의되고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보셔야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분석이 가장 용이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적률 완화와 용도 지역의 상향의 수혜지는 바로 아파트가 아닌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 같이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의 개발과 함께 더불어서 용적률의 완화 정책 이런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의 시장들을 잘 모색해보신다면 앞으로 향후 서울시의 그런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성향들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